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? 그래서 한림예고 앞에서 물어봤습니다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네. 저 Say Talk To Me Nice. 어느 학과세요? 저 실용음악과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 베가의 첫사랑이에요. 어느 학과예요? 한림예고 연예과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요? 제입학의 좋아. 어느 학과예요? 저 실용음악과. 한번 불러주세요. 좋아요? 네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그 파테코의 떠나요. 그 노래 좋아해요? 네, 좋아요. 집 가면서 듣고 가면 마무리되는 기술. 어느 학과예요? 뮤지컬과예요. 고하는 뮤지컬 넘버 있어요? 뮤지컬 넘버요? 비틀주스의 홈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 원앤올리 듣고 있어요. 원앤올리. 노래 좋아하세요? 네, 요즘 빠져가지고. 어느 학과예요? 저 실용무용과예요. 실용무용과. 실용무용과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아무 노래 안 듣고 있는지.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친구분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네, 저 있습니다. 웨스트코스트 러브 좋아해요. 무슨 과예요? 저는 선생님. 진짜요? 진짜요? 학생인 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데프트펑크의 다펑크요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수자의 스누즈요. 누나 거세요? 패션모델 거.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찰리포스 데인저러스.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니진스의 아이보이. 저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예요. 이거 다 뽑으면 안 돼요? 이거 진짜 되네.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위켄드랑 아리아나 그랜드 다이포유 리믹스예요. 한마디 해주세요. 팔림내고 실목과하고요. 춤 잘 추고. 눈이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수뇌홍이요. 아, 연예식장인데. 네, 네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야, 이러면 어디 가? 저 지금 요네즈 캔시의 킥백 듣고 있어요. 대박, 킥백 좋아하시는구나. 시위과 좋아해요? 네, 많이 좋아해요. 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저 요아소비 노래 많이 들어요. 무슨 학과예요? 저 시련호회원과예요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어, 저 나루토의 실루엣이요. 어떤 노래예요? 나루토가 어제 질주를 합니다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저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. 그 스태츄. 안녕하세요.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어, 좋아하는 노래요? 어, 유리 드라이플라고. 어느 학과세요? 어, 저 연예과예요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저 아스트로요.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? 캔디슈가팝이요. 쾌 혹시 있어요? 룸비님. 룸비님에게 안 맞춰줄 수 있어요? 정말 사랑했고 계속 사랑할 겁니다.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. 그래비티. 좋아하나 봐요. 아, 저에 있어요? 형준이요. 사랑해. 여보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요? 안 듣고 있는데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저요? 엔시티 캔디요. 무슨 노래? 어머, 두 분 다 끼고 계시네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그 리로우지벌트의 엑소오톨 라이프3 듣고 있습니다. I don't really care if you'll cry. 어느 악과예요? 두 분? 두 분. 가장 좋아하시는 곡? 교지의 보트라는 곡인데요. I'm on the boat. 수연해 보이는 사방이 바다에다. 나 잡아 올린 생선을 왜... 혹시 좋아하시는 피아노 곡 있어요? 저요? 아, 더 부끄러워요. 가장 좋아하시는 피아노 곡 한 곡만. 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시크릿 좋아합니다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... 웨이브 투 월스 시즌스... 어느 악과예요? 저 실용무용과요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저... 더 롱걸 아이리브요. 뮤지컬 드라큘라. 뮤지컬 거예요? 네, 뮤지컬. 좋아하시는 뮤지컬 있어요? 저는... 뮤지컬 로빈? 아니요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브루노마스의 퍼미어. 세부 성공이 어떻게 되죠? 부모만 불러줄 수 있어요? 브루노마스 노래.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예요? 뮤지컬 유진과 유진의 탈출이요. 어느 악과예요? 뮤지컬과예요. 뮤지컬을 내보자. 한 번 도망쳐보자. 손을 내밀어.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킬송의 웨이크 듣고 있어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나를 나오는 왓송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신 뒤에 DM으로 보내주세요.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